집중력이 차이가 얼마나 큰데? 모니터 안에 다 보이는 거 하고 아니야 오히려 옆에 검은 색깔이 생겨서 더 좋을지도 몰라 아니야 모니터 테두리가 훨씬 나아 누가 이렇게 팍팍 떠는 거야 다 맞게 저쪽 위도우 저쪽 솔져 그거 하고 있는데? 헤드 따다당 자 갉아버려 모니터 갉아버려 오케이 안 돼 죽었어 홈키오 밑에 때밀 피 얼마 안 남았네 뭐야 루슈 때문에 안 죽잖아 여기서 궁을 쏴? 좋아 루슈가 오 좋아 어? 아 방어 매트리스에 막혔어 딱 궁극이 없는데 방어 매트리스에 있었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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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 오른쪽으로 걸어 올 거 같은데? 그것도 너 또해 보시지 도시지 시스템 정상 탁독 시스템 정상탑 시스템 정상탑 시스템 정상탑 시스템 시스템 정상탑 시스템 정상탑 OK POTG 확보 아이고 야 아 너무 들어왔다 너무 들어왔다 아핏필받아가지고 너무 들어왔어 너무 신나하시면 안됩니다 쫄지할때 너무 신나하면 안되는데 아 이거 원래 다른 캐릭터도 습관이 들어가지고 너무 들어왔다 신나해도 되는건 A맥을 켰을때뿐이야 A맥 켜도 다른 애들 방어 그거 켰을땐 안되지 아핏 파이프 굿 아핏 아핏 아 아 아 아 아 아 오른쪽으로 디바 들어오고 오케이 나다 100% 나다 100% 99%도 아니고 100%야 역시 뿅 와 자동으로 총 틀어지는거 봐 넷 아 자주인성 걸렸어 자주 자주인성 걸렸어 가하 와 근데 솔저인데 명중률 41% 나왔어 솔저는 솔직히 그냥 대충 둔순둥 그냥 갈게 넣은건데 after ğin 의 Hungarian М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